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다자대결에서 양강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주일이 동반 소폭 하락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배우자와 장남 문제 등 이른바 가족 리스크가 역량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인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7일과 18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도 대선 가상다자대결에서 윤석열 후보는 40.6%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37.8%를 교륙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윤석열 후보는 1.7%포인트 내렸고 이재명 후보는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지난주 3.8%포인트에서 2.8%포인트로 1.0%포인트 더 좁혀졌습니다. 군수 후보들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3.0, 심상정 2.5, 김동연 1.2를 교륙했습니다. 서요한 이론조사 공정대표는 양강 후보 지주일 정체 현상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 그리고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이력서 논란이 각각 어느 한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세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과 중원지역인 대전, 세종, 충남, 전부 충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주일이 박빙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과반을 기록한 지역은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 그쳤습니다. 대구, 경북은 55.2%였습니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은 51.6% 그리고 강원, 제주는 51.1%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0.4% 이 네 곳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부산, 울산, 경남이 47.1%, 강원, 제주가 44.8%, 경기, 인천이 39.8%, 서울이 39.1%,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37.4%를 기록했고 광주, 전남, 전북은 23.1%를 보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광주, 전남, 전북이 58.4%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42.7%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38.2%, 경기, 인천이 39.7%, 강원, 제주가 34.7%, 부산, 울산, 경남이 29.7%, 대구, 경북이 18.8%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8세에서 20대 그리고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세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53.8%를 기록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연령층에서 60대 이상에서 29.4%를 지지받은 것과 비교해서는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20대도 윤석열 후보는 33.6%로 가장 많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8세에서 20대가 26.4%에 거쳤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유일하게 20대에서 10% 두 자릿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안설수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20대에서 이탈한 사람들. 이재명 후보는 지지기관인 40대에서 48.6%로 가장 많은 인기를 받았고 또 50대에서는 45.3, 30대에는 44.4%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50대에서 39.1, 그리고 40대가 35.2, 30대가 31.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윤석열 후보라는 38.7, 이재명은 39.3%, 남성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겁니다. 여성은 윤석열 후보가 42.5, 이재명은 36.3%로 여성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끝을 통해서 보면 또 국민 가운데 45.7%는 이재명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만약에 당선될 경우 당선 전에 내걸었던 공략을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면 공략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45.7%.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는 당선되고 나면 39.8%가 공략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당선 전과 후가 더 많이 변화될 것이다, 공략을 더 많이 바꿀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타기 대선의 성격이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선거가 20.8%, 이념선거가 20.5%, 지역선거가 7.7%, 기타가 31.6%, 잘 모르겠다가 19.5%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밝힌 것 중에서는 세대선거가, 이념선거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념, 좌우 또는 보수, 진보 이 이념선거가 20.5%고 세대선거도 20.8%,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그리고 60대, 70대 이렇게 세대 사이에 지지후보가 완전히 다르면서 나타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 지지율은 방역 유턴, 방역 조치 유턴에도 40.4%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방역 조치 유턴 역량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주보다 2.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0.4%,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2.6%포인트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과거와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재인의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의 영향도 있고 또 문재인의 이미지 정치,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지금 2, 3, 40대, 특히 40대, 50대, 3, 4, 50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정평가는 2.6%포인트가 상승한 57.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40대 부정평가가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에도 지금 부정평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장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오르고 국민의힘에 하락하고 있어서 양당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0.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리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32.9%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3.6%입니다. 그러니까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아주 근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오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공정,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보다는 조금 앞선 40.6%, 이재명은 37.8%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